여러분 안녕하세요. 버벅입니다. 오늘 계속 2020년도 자주 나오는 TSC 제3번 질문에 대해 강의할게요. 여기서는 제가 100개 질문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41부터 50까지 계속 이어서 얘기할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TSC에 나오는 단어도 잘 기억 안 나요. 사실 기억 안 나는 문제는 3가지 있어요. 첫째, 재미없어요. 그래서 강의 들어야 돼요. 어떤 데는 그냥 채만 보고 이해해도 기억 안 나요. 재미없어서 그래요. 둘째는 논리 없어요. 논리 쪽으로 연관 있어야 단어를 기억할 수 있어요. 세째, 그냥 관령성 있어야 돼요. 그냥 연관이요. 연관. 제 생화이나 제가 배우던 내용들과 연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외울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재미 있어야 돼요. 논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관이 있어야 돼요.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배워야 단어 쉬게 개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유창성. 유창성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많이 투자해야 유창할 수 있어요. 두세 번 강의만 듣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유창성은 무조건 극력 연습이에요. 혀. 연습해야 돼요. 많이 얘기해야 유창할 수 있어요. 유창해도 안 돼요. 그 말투 옥양 감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시간 문제예요. 시간 많이 투자하고 원로밍과 대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원로밍 소리로 따라 익어야 돼요. 따라 익어서 그 다음에 그런 느낌 생겨요. 연습하지도 않고 그냥 강의만 듣고 이해했는데 이해하는 게 이해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게 말할 수 없어요. 이해력과 스피킹 다라예요. 스피킹은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많이 연습해야 돼요. 오케이. 오늘은 31부터 50까지 얘기할게요. 당신 안색이 안좋아 보여요. 당신은 잘 쉬어야 해요. 불평할 때 그리고 화났때 랜色은 안색 뿐만 아니라 눈치는 듯이 있어요. 눈치보다는看 랜色요. 看 랜色, 오케이. 你的 랜色看起来不好. 你要好好休息. 요는 해야 한다. 好好好好 잘 먹먹하세요. 好好休息 잘 쉬세요. 어떻게 대답해요? 是的. 最近睡得不好. 也不想吃东西. 是的. 最近睡得不好. 也不想吃东西. 是的. Yes, yes, yes. Yes,是的. OK, amigo. 是的. 네. 最近睡得不好. 최근 잘 먹자요. 睡得不好. 睡得不好. 잘 먹자요. 정도 보여요. 또 앞에 무조건 동사부터 써주세요. 睡觉的不好. 안 돼요. 叫는 명사요. 睡慢 동사요. 睡得不好.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당연히 잘 잤어요. 睡得很好. 睡得很好.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睡得不好. 잘 먹자요. 也不想吃东西. 也不想吃东西. 东西. 동시. 동시. 동시는 물건. 그리고 음식. 는 의미 다 가지고 있어요. 앞에 동사에 따라서 번역할 때 뜻이 달라요. 吃东西는 무조건 음식 먹다. 買东西는 쇼핑하다. 물건 사다. 그쵸? 하여. 다신 분툴러 보세요. 시다. 최근睡得不好. 也不想吃东西. 시다. 최근睡得不好. 也不想吃东西. 네. 최근 잘 못 자요. 음식도 안 먹으시고요. 42. 내일 시험 잘 준비했어요. 내일 시험 잘 준비했어요. 내일 시험 잘 준비했어요. 준비好了嗎? Are you ready? 준비好了吗? 이거예요. 바로 어, 준비는 준비하다 하오 결과 보여요 준비하오 준비 됐어요는 대신요 준비 완 안돼요 여기 준비 뒤에 완 부터 쓰지 마세요 준비 잘 됐어요 내일 시험 준비 잘 됐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와 매일 시간 후식 민태인다 칼시 칼능 칼다 부하 와 매일 시간 후식 민태인다 칼시 칼능 칼다 부하 저 복수 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 시험을 망칠 것 같아요 매일 시간 퇴 동사부터 써주세요 뭐 뭐 할 시간이 없다 매일 시간 밥 먹다 매일 시간吃饭 밥 먹을 시간이 없다 매일 시간 윤동 운동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영습해 주세요 복수 할 시간이 없어요 와 매일 시간 후식 민태인다 칼시 칼능 칼다 부하 내일 시험은 칼능 여기는 뭐 먹고 갔다 라고 이해하세요 아마 maybe 영어 그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투에요 확실히 얘기할 수 없을 때 칼능 로부터 써주세요 칼능 칼다 부하 칼능 칼다 부하 칼다 부하 칼다 부하 칼다 부하 칼시험 동사에요 더 더 앞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칼시 시는 명사 칼는 동사에요 칼다 부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험을 망칠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못 받고 같아요 칼다 부하 我没时间复习 明天的考试可能考得不好 他像本 我没时间复习 明天的考试可能考得不好 43 这家饭店的招牌菜是什么? 这家饭店的招牌菜是什么? 招牌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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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음식 pronunciation Thank you. た 입 招牌菜 招牌菜 招牌 这是我们的招牌 一个一个想法 een chinese hast 的 招牌菜 이 식당의 제일 유명한 음식은 뭐예요? 이 집 이 식당 제일 맛있는 음식은 성지탕 다 일성이에요 성지탕 삼계탕입니다 이런 거 음식 이름 두세 개까지 준비해 주세요 삼계탕 김치찌개 뭐 짜장면 이런 음식 이름 필요해요? 얘기해야 돼요 성지탕 성는 홍삼이에요 홍삼 지 탕 탕는 탕이에요 그죠? 성지탕你可以尝尝 你可以尝尝 尝尝 마포다요 그냥 할 수 있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마포 보세요 드셔보세요 非常好吃 非常好吃 Very delicious 맛있어요 이거 먼저 없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家的招牌菜是 성지탕 你可以尝尝 非常好吃 저家的招牌菜是 성지탕 你可以尝尝 非常好吃 이 집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 삼계탕입니다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OK 44 你要什么颜色的钱包 你要什么颜色的钱包 당신 무슨 색? 지갑을 사려고 해요 什么颜色? 颜色? 컬러?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 지갑 사려고 해요 빨간색, 홍色 까만색,黑色 노란색,黄色 초롬색,绿色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최소도 다섯 개 색깔 알아야 돼요 OK 어떻게 대답해요? 색깔 색깔 물으니까 색깔 나와야 돼요 我想买一个 红色的钱包 听说 红色的钱包 能带来好运 我想买一个 红色的钱包 听说 红色的钱包 能带来好运 저는 빨간색 치갑을 사고 싶어요 빨간색 치갑은 행운을 가져온다고 들었어요 我想买 想는 하고 싶다 买는 사다 一个 하나 红色的钱包 红色的 빨간색 뭐예요? 뒤에 명사부터 써주세요 색깔 문법 여기 한 번 강조할게요 红色的 써도록 하면 또 같이 써야 돼요 또 뒤에 명사 넣어주세요 红色的钱包 红色的書 红色的衣服 红色的手机 이렇게 나와주세요 红만 나오면 뒤에 써와 더 배수 있어요 예를 들면 红钱包 红衣服 红手机 이렇게 만들주세요 红的 钱包 红的 그거 얘기해도 되지만 근데 대부분은 红钱包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红色的钱包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규칙하게 이렇게 기여할 때는 쉬게 기여할 수 있어요 아니면 헷갈려요 我想买 一个 红色的钱包 저는 빨간색 치갑을 하나 사고 싶어요 听说 红色的钱包 能带来好运 听说 듣자하니 红色的钱包 한국 한국 퐁스는 뭐예요 미용구 미용구는 시용할 때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있어야 돼요 좋은 옷이 가지고 오는 거 뭐요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 물건은 행운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퐁스 있거든요 한국에는 좀 데이크 남겨주세요 저 진작 까먹었어요 한국에 뭐 좋은 옷이 있는 거 뭐 있더라 삼겹살 아닌 거 같은데 오케이 퇴크에 남겨주세요 听说 红色的钱包 能带来好运 오케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따라해 보세요 我想 뭘 사려고 해요 你要买 什么 이 말 들으면 뭐 지금 쇼핑 중이나 아니면 친구 당신한테 물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판매원 당신한테 물어요 뭐 사려고 해요 여기 쇼핑몰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我要 마이 이 딘 마우 지 는 게 워 퇴챼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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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자 하나 사려고 해요 추정 해줄 수 있나요 워 야 야 하려고 하다 뭐 뭐 하다 마이 사다 이 딘 마우 지 딘 모자 양사 이거 모즈 얘기하지 마세요 이 딘 모즈 이 딘 모즈 딩 딩 딩 딩 딩 이 딩 모즈 모자 모즈는 TSC 하려면 모자 무조건 잘 기억해 주세요 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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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부분 그림 보고 말하기 나올 수도 있고 제 3부분 제 4부분 에 관해 질문도 다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 제 7부분 에서 그림 그 사람 모자 쓰고 있는 목숨 도 나와요 아니면 모자 문제 생기고 이야기도 생겨요 모즈 이 단어 TSC 기본 명사라고 기억해 주세요 저 모자 하나 사려고 해요 는给我 퇴증 이샤 는给我 퇴증 이샤 퇴증 추천 하다 퇴증 동사 이샤 좀 추천 해 줄 수 있나요 는 뭐 뭐 할 수 있나요 이런 말투 해야 예의 더 있어요 더 친내요 해주세요 퇴증 이샤 그러면 말투 좀 그쵸 알잖아요 예의 없어요 는给我 는给我 퇴증 이샤 마 给我 나한테 나에게 는给我 퇴증 이샤 마 추정 좀 해 줄 수 있나요 음 좀 소개해 해 줄 수 있나요 똑같아요 는给我 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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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샤 퇴증 샹 번 다 라 해 보세요 다 라 해 보세요 소리 나오 주세요 그냥 보면 안 돼요 我要 마 마 이 띵 마 지 는给我 퇴증 이샤 마 我要 마 이 띵 마 지 는给我 퇴증 이샤 마 OK 下 一个 46 下 雨了 니 带 雨 伞 了 마 下 雨 了 니 带 雨 伞 了 마 비가 와요 우산 가지구 있어요 비와요 下雨了 이거 문제없죠 비왔어요 下雨了 이 말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제 7부분에 이야기 만드는 그 부분에 필요하는 말이에요 니 다이 유산 러마 다이는 가지다 요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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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오산 오산 가지고 있어요 러마 러마 과거형이에요 러마 물으면 부정시 대답할 때 매 로 대답해 주세요 부 아니에요 니 치 饭 러마 안 먹었어요 매 치 이렇게 해주세요 부 치 아니고 이해시죠 이거 특징 어디에요 부 대답해요 매 대답해요 앞에 보세요 질문에서 러마 러마 나오면 매 로 대답해 주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오케이 우산 가지고 있어요 매 아니요 매 다이 얘기해도 돼요 매 매 다이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징 텐 추멍 도시호 타이 쩌 지 라 니 다이 러마 매 요 징 텐 추멍 도시호 타이 쩌 지 라 니 다이 러마 아니요 오늘 나올 때 너무 급해서 당신 가지고 있어요 음 추멍 도시호 추멍 나올 때 추멍 추발 추발 그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나가면 추멍 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올 때 더 시호 더 시호 이 세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더 빠트리지 마세요 나올 때 너무 급해서 정의 있게 감정 있어야 돼요 감정 쪽으로 따라 이거 주세요 没有 今天出门的时候 太着急了 니 다이 러마 47 니 니 평소 카이처 상 下 밟 니 평소 카이처 상 下 밟 당신 평소에 차로 출퇴근 해요 평소 평소 카이처 운전 타다 차 타다 상 下 밟 출퇴근 니 평소 카이처 상 下 밟 카이처 뒤에서 가는 방향 아니면 행동 붙어 서 주세요 예를 들어 차 타고 회사 가요 開車 去 公 公 公 开 车 去 公 公 이렇게요 예시 저 차 타고 출퇴근 해요 你平时 开车 上下班 吗 是的 从我家 到公 公 开车 大概 三十分 很方便 是的 从我家 到公 公 开车 大概 三十分 很方便 是的 yes OK 아니요 OK 那 好的 是的 그래 맞아요 네 从我家 到公司 开车 大概 三十分 从 到 某某 에서 某某 까지 某某 부터 某某 까지 从我家 우리집에서 到公司 회사 까지 开车 운전 하면 차 타 大概 提出 提亮 三十分 三十分 정도 예요 从我家 到公司 开车 大概 三十分 우리집에서 회사 까지 三十分 걸려요 很方便 很方便 평利 便宜 开车大概30分钟 很方便 48 你穿的衣服很适合你 你穿的衣服很适合你 당신이 없는 옷이 당신이 없는 옷이 당신이 없는 옷이 衣服 옷 穿的衣服 당신이 없는 옷 很适合你 适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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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賽요 여기서 어울려요 어울리더 很适合你 당신과 어울려요 딱 맞아요 예뻐요 你穿的衣服很适合你 文章 여기 가 이렇게 나오지만 나 될 수 있어요 이 말 잘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都 필요한 말이에요 你穿的衣服很适合你 칭찬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漂亮不만 아니라 이런 말도 좀 해보세요 很适合你 당신과 어울려요 很适合你 不정신은不适合요 没适合 아니구 不适合你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요 OK 어떻게 대답해요 是吗 昨天刚買的 这种款式 最近很流行 是吗 昨天刚買的 这种款式 最近很流行 그래요? 그래요? 昨天刚買的 어제 샀어요 刚 맞는 뜻이에요 마 산지 오래 되지 않았어요 마 뭐 뭐 했어요 새로 산 거예요 昨天刚買的 어제 샀어요 这种款式 最近很流行 这种 이 종류 款式 디자인 디자인 款式 단어도 잘 기억해 주세요 TSC에서 무조건 필요하는 단어예요 가격 价格 款式 디자인 색깔 颜色 이 세 가지는 옷 살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这种款式 最近很流行 最近呢 최근에요 很流行 流行呢 유행해요 예쁘다 漂亮 그만 서주세요 流行 이런 말도 좀 나오주세요 流行 流 얘기할 때는 혀 나오세요 流 流 流 行 行 行 流行 유행하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是吗 昨天刚买的 这种款式 最近很流行 49 我们一起 去看电影 怎么样 我们一起 去看电影 怎么样 我们一起 去看电影 怎么样 我们一起 去看电影 一起吃饭 一起喝咖啡 去看电影 영화 跑路 가자 怎么样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好啊 OK 好啊 是的 아니고 是的呢 Yes 好啊 好的 好 들어가세요 좋아요 听说 最近刚上映了一部 美国大片 非常精彩 好啊 听说 最近刚上映了一部 美国大片 非常精彩 好啊 네 좋아요 听说 特加哈尼 最近最近 最近最近 刚上映 刚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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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시죠 刚 嘛 많은 대신 嘛 什么 한지 我的 되지 않았어요 새로 나온 거예요 嘛 上映 上映 개봉 一部电影 一个电影 一部电影 美国大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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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国电影 얘기해도 돼요 근데 美国 영화 얘기할 때마다 美国大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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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常精彩 非常精彩 너무 재밌어요 精彩 재미있다 有意思 有意思 그만 써주세요 有意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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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써도 돼요 이 말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면 선생님이 들을 때 이 사람은 有意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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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有意思 그만 쓰고 당연한 표현도 써보세요 精彩 훌륭하다 볼만해요 근상하다 재미있다 경기와 영화에 대해 많이 사용하는 형용사 精彩 很精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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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好啊 听说 最近 刚上映了 一部 美国大片 非常精彩 非常精彩 听说 最近 刚上映了 一部 美国大片 非常精彩 最近 미국 特차 영화가 한 표 나오다고 아주 재미있다고 하네요 好啊 听说 最近 刚上映了 一部 美国大片 非常精彩 五十 你怎么来得这么晚 이거 평소에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랬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사과하세요. 不好意思,路上堵車堵得很厲害,下次,我早点出发. 不好意思,路上堵車堵得很厲害,下次,我早点出发. 不好意思, 미안해요,對不起, 하지 마세요. 對不起는 약간 죄송합니다. 진짜 큰 실수 나올 때는對不起 써주세요. 여기서는 그냥不好意思 하면 돼요,不好意思. 그리고不好意思는 미안해요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요는 뜻이 있어요.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不好意思, 부끄러워. 그죠? 不好意思. 路上 길에서堵車堵得很厲害, 차가 너무 막혀요,堵得厲害,堵得厲害, 엄청 막혀요. 정도 부어요, 앞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堵車 길이 막히다 차 막혀요. 이거 차는 명사예요,堵車도厲害, 안 돼요. 堵車堵得厲害, 해야 돼요. 이거 또 앞에 무조건 동사도 나와야 돼요, 차 나오면 안 돼요, 차는 명사예요. 리하이, 신매요, 너무 신많다. 堵車堵得很厲害, 엄청 막혀요, 너무 막혀요. 이 말 유창 때까지 외워주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다른 것도 외우기 필요 없어요. 이 말 먼저 얘기해보세요. 다시 한 번,路上堵車堵得 리하이. 또 한 번,路上堵車堵得 리하이. 얘기해보세요, 소리 나와주세요. 路上堵車堵得很 리하이. OK? 下次,我早点出发. 下次,我早点出发. 다음에 내가 일지 나올게요. 下次, 다음에, 我, 나,早点,早点,早点, 일지, 일지, 뭐 뭐하세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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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早点, 일지 나올게요. 일지, 일지, 고해주세요. 일지,晚orn하세요. 빨리, 고 passages해요. EE,早点, 결혼, bat wyør. 早点, 출 manufactured. 출 번, 나우다. 출發. 好, 다시 한 번,瞪 existence요. themselves. 不好意思,路上堵車堵得很 리하이. 下次我早点出发 不好意思 路上堵车堵得很厉害 下次我早点出发 OK 오늘은 먼저 일단 50가지 얘기할게요 자료 필요하면 매일 보내주세요 자료들은 제가 정리했고 다 있어요 몇 부분 몇 부분 다 있어요 필요하면 연락해주세요 我们下次再见 Bye bye